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 증권 박세진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주간 동안에 발표됐던 실적 중에서 사실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실적 시즌에. 대부분 아주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안 중요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있었고 그중에서 좀 이번 주도 약간 테마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다음 주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놀자주.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게임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번 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C소프트와 파라다이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리뷰를 해보고요. 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묶자면 공통점도 있고 지금 또 굉장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2분기 정도의 대작 그리고 새로 신규 시설을 출점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수년 동안에 정체되어 있었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둘 다 착지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또 사뭇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NC소프트는 지금 주가 고공행진을 진행 중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돌아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52주 또 신저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점이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지금의 차이가 앞으로의 우리 실적 투자 아이디어에도 사실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맞을까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연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기업 중에서 첫 번째 기업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NC소프트부터 볼 텐데요. 놀자주라고 해서 연휴를 얘기하시는데 연휴에 게임만 하고 있으면 조금 슬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휴에는 원래 매출이 좀 잘 나오니까 NC소프트 보시죠. 자 NC소프트 하면 요즘 뭐 떠오르는 게 리니지밖에 없죠. 리니지 M에 대한 건데 영업이익이 56.4% 2분기에는 사실 감소를 했습니다. 리니지 M의 효과라는 거는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6월 언제 출시가 되는 6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되는 바람에 기존 게임에는 사실 악영향을 미쳤죠. 리니지 M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리니지 M을 기다리면서 사실 많이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결제로 이뤄진 경우가 적어서 아마도 그런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분기 리니지 M의 흥행이 워낙에 세다고 합니다. 지금 워낙에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를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3분기에 벌고 있는 이 리니지 M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과연 이 리니지 1, 이때까지 이 NC소프트를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고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왔는데 빈자리를 메꿀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더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리뷰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구조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체 파이의 영업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실적을 보고 열광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요. NC소프트의 사실 그동안의 가장 큰 먹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리니지 1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20년도 더 됐고 저희가 저랑 박재현은 학창 시절에도 주변에서 국어에 빠져서 적을 왜 할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학업을 던져버리는 친구들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사실 그렇게 빠른 온라인 게임, 전체 PC 게임의 기술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수 게임으로 오랫동안 큰 매출을 NC소프트에 안겨줬다는 거죠. 그 게임별 매출 비중을 자료를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게임별 매출 비중은 리니지 M의 937억 원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동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줬었던 그리고 이 때문에 NC소프트의 실적에 명운이 판가름 됐었던 리니지 1의 매출 기여는 사실 뚝 떨어졌어요. 340억 대 수준으로. NC소프트가 이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게 6월 21일경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체 2분기 실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한 열흘 정도만 리니지 M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을 텐데 어쩌면 90일 중에 열흘 정도만 쓴 건데 그런데 거기서 9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혹은 그 이상으로 리니지 M의 흥행 돌풍이 사실 있었다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이 리니지 M의 게임별 매출 변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없었던 게임이 나타났고 출시를 대비해서 300% 이상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 감소를 했어요. 특히 리니지 M과 리니지 1은 동일 IP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세계관 등을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게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신작을 출시를 했는데 기존 게임의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이쪽으로 뺏어가는 효과.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들은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 시절의 향수들, 우리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었던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리니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모바일에서 그 향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니지 M의 3분기에 대한 성공 가도를 전망을 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규모 업데이트 그리고 과거 이제 리니지 1 시절로 보면 지금 2000년도 수준 정도의 업데이트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더 붙을 거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과금이라든지 전반적인 흥행 요소에 더 플러스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컨퍼런스 콜이 바로 진행이 됐거든요. NC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피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NC소프트가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레포트 그리고 분석들이 자주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하냐 어떤 추정치를 지금 기반으로 보고 있냐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리니지 M 모바일 리니지 모바일이 3분기에 얼마나 벌어질까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도 실적의 전반적인 키가 달려있다라고 보는데 리니지 모바일이 3분기에 얼마를 벌면 어느 정도 지금 목표 주가를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4분기에 리니지 모바일의 매출은 일 매출은 40억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3분기에 변동 따라서 이 정도의 밴드를 보인다. 일 약정 기준으로 45억에서 60억까지 좀 봤을 때 45억이 되면 타겟 PER 18배를 적용을 해서 52만 4천 원 그리고 60억을 만약에 일 매출을 3분기 동안 평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58만 3천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현재 수준의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1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게 기존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사실 공교롭게 PER 기반의 밸류 트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아주 장밋빛일 때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실질적인 저평가로 봤었던 당위성들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한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카니발레이제이션 그러니까 기존 게임의 유저들이 그대로 이탈을 하면서 신작으로 넘어가는 효과도 사실 컸기 때문에 새로운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대비해서 한쪽에서는 또 기존의 효자노루스라던 캐시카우가 빠진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색깔상 아주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들은요. 한 번 추세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는 온라인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PC 게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주행을 하는 게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게임은 반대로 역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명 자체가 짧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리니지 모바일이 PC 게임의 그것과 같이 10년, 20년의 장기 레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라고 봤을 때 모바일이라는 게임 환경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역시 그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의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한층 더 위험해졌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리니 NC소프트는 사실 다양한 게임을 다작을 출시를 하고 전반적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서 가져가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 모바일 게임 회사들보다는 탄탄한 실적이라든지 좋은 사업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게임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리니지 모바일에 지금 회사가 온 포커스를 집중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흔히 컴투스나 게임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게임 퍼블리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게임 회사의 특성이 담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의 게임에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회사들은 밸레이션이라든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멀티플을 좀 낮춰야 되는 할인 요소입니다.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됐을 때는 또 그만큼은 실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의 사실 지금까지 성적표는 좋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NCG 소프트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구조상 이 모바일 게임 한쪽으로 좀 과도하게 쏠리는 지금의 현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머니타이징 그러니까 과금에 대한 부분들의 컨텐츠를 좀 회사 입장에서도 좀 서두른다라는 느낌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NC 소프트가 좀 추세적인 성장을 리니지 앰물 기반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정도로 저희 좀 시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으로 우리 파라다이스도 빨리 보도록 하죠. 자 파라다이스 2분기 실적은 좀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 좀 전경에 보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멋있긴 한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매출이 26%가 감소가 됐고요. 영업 손실이 273억 원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카지노 매출액이 드롭액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파라다이스 시티가 실적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역시나 여기도 좀 증권사에서 요즘 좋게 보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NC 소프트랑은 조금 다른데 사실은 둘 다 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NC 소프트는 이제 공행진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조금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린 배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본다고 했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실적의 3분기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NC 소프트 쪽으로 단기적인 관심들은 사실 더 쏠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파라다이스는 이번 실적에서 보여주고 다음 실적까지 정도 어느 정도 그 중간 과정을 확인한다고 그러면 좋은 기회가 투자자 입장에서 만연이 되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보거든요. 반대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7월 데이터까지 같이 좀 공개가 선제적으로 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지금 돌아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봐달라라는 의미겠죠. 이런 부분들이 7월 데이터가 좀 선제적으로 공개된 이후에 그거까지 해석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물론 좀 부진했고 3분기도 사실 추정치는 나쁘지 좀 좋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뭔가 바닥을 통과하는 느낌이라고들 하죠. 앞서서 뭐 드라백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카지노업의 매출은 그 드라백이라고 하는 이제 환전액 그 코인으로 이제 환전을 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홀드율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딴 돈이 되겠죠. 그거에 이제 고비 사실 순 매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백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 파레토 효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메스 고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VIP 고객이 감소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에 타격을 입어요. 근데 그 VIP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가장 큰 손님이었던 중국 손님이었죠. 왕서방들 그렇죠. 중국의 VIP들이 사실은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추세적인 그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중국인들의 그 드라백 전체 규모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7월달 그 파라다이스 시티가 오픈하고 한 3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좀 황수기에 다다르면서 7월에 드라백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한중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여행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 그 지금 사실 돌아나오는 게 중국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닐 텐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중국인들의 전체 관광객 수가 많아졌다라기보다는 한국을 찾는 VIP 카지노 게이머들의 수가 늘어났다. 혹은 여기서 배팅하는 금액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먼저 사전적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세가사미 그룹이 지분을 45%를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놀러왔을 때 좀 들릴만한 명소로 지금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리조트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약이 잘 안 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의 VIP 추이 드라백을 같이 좀 살펴보면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아주 큰 폭으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전성기였던 2014년 13년 수준의 드라백 수준의 VIP 수를 지금 다시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의외로 2분기에 망친 장사 그리고 3분기에도 부진한 전망에 비해서 7월의 반등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VIP 추이와 드라백을 생각을 해보면요. 2014년도에 만들었었던 최고 기록 대비해서 8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8월, 9월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일단 안 좋은 실적에서 변화의 단초가 좀 나왔다. 그리고 새로 개장한 파라다이스 시티의 효과가 분명히 여기에는 크게 기인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신규 복합 레저몰의 출전 효과가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기업들 전반적으로 사실 이것도 카지노 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단에서의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라든지 카지노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라든지 최근에 필리핀 그리고 마카오 3대 카지노 업체들의 최근에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돌아나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인들의 내국이 입국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동참하기는 어려웠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카지노 업체들은 특히 동남아권의 카지노 업체들은 작년 여름에 바닥을 찍고 돌아나왔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NC소프트의 실적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탑재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기업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효자들을 발로 차고 새로운 엄친화를 들여온 NC소프트와 그리고 기존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에서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파라다이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는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개인적인 그리고 아마 박재현 랭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 흐름에서 본다면 저희는 파라다이스 쪽이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래요. 두 기업이 어쩌면 공통된 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공통된 점은 아주 다른 점에서 기인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할지 잘 한번 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명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명 이슈메 이슈메이커